120여 건 정도의 4.15 총선에서 모두 6번의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2년 여러분들 지금 한 5개월 정도 되었습니까? 배춘잎 사전투표지는 6번의 재검표에서 3번 출연했습니다. 배춘잎 사전투표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하게 되면 사전투표지는 앱손 프린터구로 현장에 출력이 돼야 됩니다. 배춘잎 사전투표지는 이중인쇄가 된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인쇄가 된 겁니다. 인쇄가 된 거니까 기본적으로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개표가 끝나고 난 이후의 어느 시점 혹은 법원에 투표함이 여러분들 제출되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선가 배춘잎 사전투표지가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배춘잎 사전투표지는 기본적으로 위조투표지입니다. 이상한 투표지고 가짜 투표지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광역시에 이어가지고 아마 대법원에서 수요일 11시 반 19건의 선거 무효소송을 일괄해서 기각 판결하려고 합니다. 아직 변론도 제대로 열지 않고 이것 뭐하는 짓인가요? 대법원이 미쳤습니까? 이 사건 대표 변호사인 각용석 변호사는 변론 재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들이 선거 사기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막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일어났으면 그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선거 공정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이나 희망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과 깔아뭉개기로 일관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선거 사기라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그런 일의 하나로 자리를 잡고 선거 사기를 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그런 관행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병화 신민께서 노르웨이 대사를 지냈던 분입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동 아파트 앞에서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에 자유투사들이 피를 토하는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수사라고 지난 6월부터 매주 토요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30여 명의 청장년들이 부정선거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 대구 서문시장에서도 한 시민이 대통령의 바로 옆에서 부정선거 특검하라고 외쳤습니다. 인천 송도와 대구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수많은 자유투사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가요?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려는 몸부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유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평생 정치검사로 살았기 때문에 수사를 선택적으로 하는 이른바 선택적 수사가 본인과 함께 몸에 체화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 안 해봤지만 그러나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헌법 66조에 의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 대통령이 헌법을 여러분들 침탈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침묵하고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대통령 권한을 수행 안 하는 것이죠. 탄핵 사유에 들어가는 겁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그동안 여러분들 이곳저곳에 다 나누어져 있던 사안을 하나로 정리했네요. 배추님 투표지 사진들을 총정리해서 제공합니다. 1번은 연수월 이겁니다. 검증조서 재검표장 법원에서 촬영한 겁니다. 법원 주장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 이야기는 여기에 쪼글쪼글한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었다고 그래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연수월 변호인단의 열람 봉사 신청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하고 이게 같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여러분들 본 내용이 달랐다는 그러니까 대법원이 여러분들 원고측 변호인단에게 제시한 배추님 사전투표지의 사진이 달랐다는 겁니다. 현장가하고. 그다음 3번이 파주월 재검표장에서 변호사가 찍은 사진입니다. 변호사가 찍었기 때문에 정확하겠죠. 네 번째는 남양주월 재검표장에서 변호사가 찍은 사진. 이게 이름들 1번 2번이 한 장 출연했고 3번이 두 장 나왔고 4번이 네 장 나왔습니다. 세 곳에서 네 장이 나온 거죠. 이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아는 거죠.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죠.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투표지가 대량으로 투입됐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강력한 의혹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배추님 사전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이게 이름 인천연수월 경우입니다. 인천연수월 이것은 검정조서에 실려 있는 거고 일부러 이렇게 흐리게 보이지 않도록 만든 겁니다. 조재현이 작성한 검정조서입니다. 사진도 아주 작게 이름 실었습니다. 이게 이름들 하도 원고 측 변호사들이 요구하니까 이게 이름들 뭐죠. 그냥 새로 만든 겁니다. 현장에서 된 게 아니고 새로 뭐죠. 만들어 가지고 법원에서 대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재검표 과정에서 여러분들 확보된 그러니까 정검물들이 다 위변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현장국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재현 등이 고발을 당했지만 뭐 그냥 다 깔아뭉긴 거죠. 인천연수월에 여러분들 투표 상황은 이렇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후보의 표를 가져다가 정의령 한 개 준 겁니다. 전산적으로. 정의령은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9에서 플러스 12%입니다.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 미래통합 민경욱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이게 마이너스. 그래서 이만큼을 여러분들 가져다가 정의령 한 개 더해 준 겁니다. 전산적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이정미 또 마이너스 값. 이 마이너스 값을 그냥 그대로 더해 준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차익값 정의령의 플러스 값하고 미래통합당의 마이너스 값이 동별로 다 여러분들 일치할 겁니다. 이렇게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한 겁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추계치를 해봤습니다.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선거 데이터에서 관계가 여러분들 발견이 된 겁니다. 민경욱의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20%를 빼앗고 이정미의 여름 사전투표 득표에서 20%를 빼앗아 가지고 도합 40%를 더불음직당의 정의령 후보가 넘겨준 겁니다. 그 표가 4682표 곱하기 2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표가 이동했는지와 나옵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1.2%의 표가 이동한 겁니다. 정의령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49%, 당일투표 득표율이 38%입니다. 차익값이 플러스 10.6%입니다. 이렇게 큰 차익값이 나올 수가 없죠. 당일 득표율이 38%면 사전투표율에도 38%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들을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20대 총선, 2016년 총선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중앙선거관련회에 제공한 2016년 20대 총선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에 새누리당의 민경욱 후보, 더불음직당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당 후보가 등장했는데 아무런 여러분들 투표 선거 데이터 사항의 관계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0, 0, 0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사전투표에 손을 댄 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가 모든 걸 다 증명하는 겁니다. 손을 댔기 때문에 그림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손을 댔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게 되면 20%, 20% 훔쳐간 것이 다 발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손을 댄 거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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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